상쾌한 아침 비타민체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리에 앉아주세요. 왼쪽 오른쪽 오이 돌리고 어깨 운동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하나 둘 셋 자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옆구리 운동 옆구리 운동 반대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래로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발 운동 하나 둘 이렇게 쭉 뻗고 넷 발목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넷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 둘 셋 깊게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옆구리 들었어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셋 반대로 하나 저드랑이 들고 하나 셋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반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깊게 다시 하나 둘 셋 깊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supplie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들어 1, 2, 3, 4, 1, 2, 3, 앞 무릎, 1, 2, 3, 깊게 다시 한번 더, 3, 4, 3, 4, 4, 5, 6, 6, 7, 8, 9, 10, 10, 11, 12, 14, 14, 15, 16, 17, 18 18 Yes Now again, 2, 3, ver 돌릴게요 반대 두드림 동대천 화이팅!